남원전통시장 남원전통시장인데요 오늘 싱싱한 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미나리 시금치상추 아주 푸짐하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안녕하세요 사장님 떡갈비 한번 찍게요 네 찍었죠 또 한번 여기 아 여기도 오시는구만요 아 예예 아 여기 사장님 수제 함돈 떡갈비 쌉니다 여기 만 원에 다섯 장씩인데 제가 작년에 사서 먹었는데 이야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수제 떡갈비입니다 함돈 이게 냄새가 일단 이 스멜이 이 맡아 보신 분은 예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 사장님이 우리나라 함돈 양념을 넣어서 집에서 먹으면 아이들과 또 가족들이 또 어르신들도 이렇게 잡수시면 아주 정말 입맛을 돋고는 안녕하세요 함돈 떡갈비입니다 예 아이고 이게 삼겹살이네요 삼겹살 그냥 삼겹살 케이크 같네요 예 여기는 예 우리 참 포크 우리 사장님 한우와 돼지를 남원 시장에서 알찐 제일 많이 팔고 소문난 고기 신선도가 뽐내줍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또 갈비도 있고요 각 부위별로 목살 갈비 또 찌개거리 보쌈거리도 있고요 종류별로 종류별로 부위별로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팔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함돈 한우는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요거 떡갈비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떡갈비가 시중에 그냥 제품으로 나와있는거잖아요 이렇게 수제를 직접 즉석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사장님 철판에 이렇게 부어서 하는건데 일단 맛이 끝내줍니다 그냥 술안주로도 최고고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영양식입니다 다섯 장에 오천원 예 또 두 장에 오천원 예 다섯 장에 만원 다섯 장에 만원이고요 두 장에는 오천원 예 이렇게 한번 우리 참 포크 남은 전통시장 우리 참 포크에 들리셔서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맛있어 보이고요 새해 복 많이 마십쇼 네 건강하십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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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